하나, 둘, 셋, 바로 옆에 붙여주세요, 예, 이겁니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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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녀의 그림 같죠, 부녀의 그림, 예, 딸 유치원에 놀러온 아버지와 따님의 그림 같은데, 우리 똑같은 장면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, 예, 같은 장면을 또 이석,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, 예, 그래도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장면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다시 보면은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장면인 부분인데요, 스포일러가 될,